대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 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구와 경북이 한 주 전보다 각각 0.3%, 0.15% 올랐습니다. 전국적으로는 0.3%, 수도권이 0.4%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낮습니다. 특히 대구의 경우 한 달 전인 8월 첫 주의 상승률인 0.07%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. 전세 가격은 대구와 경북이 각각 0.04%, 0.11% 올랐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말 대구의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동구 지역의 매매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남구 지역의 재개발이 마무리된 점 등이 상승폭 둔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.